안녕하세요 안시나입니다. 사기만 하면 오른다. 대박. 심지어는 상한가도 안겨다 드렸습니다. 시즌 1 마지막 날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새빨간 거짓말 대신에 새빨간 투자를 도와드렸던 이상우 전문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분위기 왜 이래? 오늘 마지막 날인가? 네 시즌 1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시즌 2로 돌아올게요. 대신 종목 상담은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상로 전문가께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전화 02786-102-1023 문자 013-3366-8288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마지막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종목 상담 시청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죠. 잘 기억해 두시면서 금요일은 새빨간 테마 이제 공식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지금 바로 새빨간 테마 시작합니다. 새빨간 테마 소개해드렸던 유망주로 수익 좀 보셨으니까 오늘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뒀는데요. 우리의 시작은 남북 경협주였죠. 네 맞습니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우리 박민영 앵커, 박민영 앵커가 도움이 절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등장 밑이 어두웠는데 다음에 박민영 앵커 꼭 강연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도와드릴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 앵커님들부터 제가 먼저 도와드리고 난 다음에 시청자님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테마 그리고 이런 부분 자체를 저는 여러분들께 테마가 아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메가트렌드라고 했습니다. 그 메가트렌드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우선 남북 경협주 한번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큰 키워드 제가 이 문장 한 개를 적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한 땀 한 땀 따봤고 철도로 시작된 기대감 꿈은 현실로 결국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7일, 28일 날 예정이 돼 있는 만큼 뭐랄까요? 이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꿈들을 꿀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꿈들이 결국에는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의 좋은 요건들 자체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이런 경협주를 선택하실 때 주의할 점이 반드시 있겠죠. 그 주의할 점 보겠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 가능성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누구 마음대로 정했습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 위주로 정했거든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재선 여부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스케줄 자체가 상당히 바뀔 수 있고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 그래서 예측이 불가한 종목군들 이럴 때는 어떻게 매매? 바로 빠질 때마다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소개되었던 종목군들인데요. 종목군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냥 무작위로 뽑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개성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 철도 관련 종목군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가셔야 될 수 있는, 원스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 위주로 우리가 선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기대감만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군보다는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6개 종목 신원이 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잖아요. 네. 네. 뭐 신원 잠깐만 에이스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원 한번 같이 보시면. 네. 국가 기준으로 37.9%까지 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송에서 소개를 데려온 다음에 주가가 상당히 가파로 올랐고 이제 신고가를 넘어가느냐 마느냐인데 신원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기업이 개성공단의 1호 입주 기업이다. 입주 1호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에서 안건으로 개성공단의 개자만 나오더라도 그 개자가 출발 개자가 될 수 있는 그만큼 크게 올라갈 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메가트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우리 짚어봤는데요. 유망주를 또 신들린 것처럼 짚어서 자리 깔아라. 뭐 김주영 쌤이냐. 난리 난리 났던 방송이었죠.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뭐 큰 트렌드를 우리가 본다면 수소차 결국에는 녹색 성장에서 출발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도 말들이 많죠. 수소차가 여기서 끝날 것이냐. 전기차가 끝날 것이냐.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 자체는 시대적인 변화, 산업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적인 이슈가 만들 수 있다고 봤을 때 2019년에도 강탈할 수 있는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 다만 우리가 단점을 한번 주목을 해본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오르면 수소차가 빠지고요. 수소차가 오르면 전기차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둘 중에 누가 장남이냐, 누가 찬남이냐는 얘기죠. 그에 따라서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논쟁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조정 구간을 거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소개된 종목군들이 상하, 프론테크, 우리산업, 시노펙스, 성창오터텍인데 여기 있네, 우리 트로피 종목대. 상하, 프론테크, 시노펙스. 일단 우리가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상하, 프론테크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고가기준으로 55.5%까지 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여기 안에서도 미코라는 종목도 그렇고 많은 종목군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런 부분 자체만을 떼서 본다면 이런 박수권 자체를 도포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지금 업황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충분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에 따라서 메가트렌드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 더 계속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노펙스 한번 살펴볼까요? 시노펙스도 최고가 기준으로 46.6%까지 쳤습니다. 이 종목도 끌고 갈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일부러 다른 여타의 EM코리아, JNK 히트 이런 종목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이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수익을 주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만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역에서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터널 원드가 가능한 종목이고 그에 따라서 흑자 전환이 3분 2로 진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판단한다면 지금에 대한 주가에서 새로운, 뭐랄까요, 이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다변화가 수소차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좀 더 보실 수 있는 그런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메가 트렌드도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검색조차 힘들 시절에 우리는 남들보다 먼저 캐치했습니다. 폴더블폰 관련 주. 그날 연구하시느라 눈이 또 새빨갛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새빨간 투자이기 때문에 눈까지 빨개지네요. 자,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네, 아재 개그 좋아하시네요. 유치한 개그 좋아합니다. 자, 저 보시면, 이것도 제목 한번 같이 보시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혁신은 지금부터. 사실 우리가, 뭐랄까, 이제 메가 트렌드를 구성하는 요소가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혁신, 두 번째가 체감, 세 번째가 실적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혁신이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거든요. 에이, 저 자동차를 누가 타? 했지만 지금 어때요?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혁신적인 아, 폴더블폰 누가 써? 에이, 저걸 누가 써? 어차피 가볍게 지금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 훨씬 나은데. 이렇게 되었지만 또다시 1년 뒤가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가 바로 삼성전자가 2월 말에 발표할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하웨이가 2월 24일 날 발표하는 그 폴더블 스마트폰. 이런 폴더블에 대한 혁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뭐 OLEG 장비 주류라든지 아니 여타의 CPI 필름 주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소고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추천했던 종목군이 SNU나 경인양행, AHB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경인양행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보다는 우리 그냥 우리 명 맞게 7.5%, 딱 7% 쳤어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적게 오른 이유는 그것은 아직까지 3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적게 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경인양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업은 스토리를 조금 아셔야 돼요. 이 기업이 상당히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2005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디스플레이 전자재료에 대한 뭐랄까요? 혁신적인 부분 자체의 사업을 다 변화를 시키면서 진행이 됐던 기업이기 때문에 또한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린다면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 회사와도 연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공부를 하시면서 기업에 대한 요건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또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지 지난주 금요일이었으니까요. 이제 3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하지만 시세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뭐랄까요? 차트보다는 기업에 대한 변화에 대한 관점으로 좀 더 챙겨보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템 아주 옥석 가리게 해주시면서 알려주셨던 국일신동 오늘도 신고가 쳤습니다. 국일신동 85.9%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계속 쌓아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강하네요. 리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9천 원 넘으면 리뷰하게 됐는데 딱 맞춰가지고 9,200원까지 쳤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제가 세력이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 열심히 공부하는 전문가일 뿐이에요. 저는 세력이 아닙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결국에는 오늘도 9천 원 넘어가면서 매수가 대비 80% 이상 올랐는데 지금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반짝반짝 오를 때는 항상 시장이 안 좋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반짝반짝하는 이런 상승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일단 전당대회 관련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단기적으로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이쪽을 조금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 국일신동이라는 종목금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지만 또 숨겨진 뭐랄까요. 그런 전당대회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금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보시는 전략으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꼭 비중 조절하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로 전문가님, 우리 앞으로도 7% 유망주 주실 거죠? 네, 드리죠.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대신 오늘은 종목 상담으로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또 마지막 종목 상담인 만큼 여러분들의 참여 중요합니다. 02786-102-1023 문자 013-3366-8288번으로 마지막으로 상담받고 싶은 신 종목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당황스러우시죠? 네, 시즌2로 저희 돌아옵니다. 더 화끈하고 더 재밌게 돌아오는데요.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방송사마다 추천하는 종목만도 수십 개입니다. 자사, 타사 상관없이 저희 추천되는 종목들 발굴해서 대놓고 본격 추적해보는 시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시 35분 시즌2도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자, 전화 받아볼게요. 그 동안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궁금합니다. 매수가 비중요? 99,300원에 10%예요. 우리 시청자님도 데시벨이 정말 높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네, 연결돼서 너무 기분 좋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바로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종목만리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이 종목 때문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연결돼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좀 정하려고요. 네, 일단은 정말 뭐랄까요 주변을 정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기분 좋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주식으로도 제가 수익 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사셨던 가격이 99,300원이신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 가격이 위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대주주 매도 뉴스가 한 번 있었어요. 네. 그 뉴스가 장래 매도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졌고 앞에서 이제 알함브라 궁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서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반등 나오는 건 또 뭐냐면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면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킹덤이라는 드라마의 제작사는 A스토리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스튜디오 디레곤 건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드라마 제작사가 넷플릭스에 최초로 진출했다는 것은 이런 스튜디오 디레곤 같은 드라마만을 제작하는 업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럴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증권사 레포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스튜디오 디레곤이 납품하는 건 아니라 있잖아요. 그러나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승만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부분을 좀 더 감안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일단은 자리 자체를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양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한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1차적으로 반등 나오거든요. 그 자리에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10만 원 때까지는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볼 때 이거 할 때는 한번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 주변에서 다시 한 번 더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판권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료는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엔터 관련해서 제작업체들이 뭐랄까 이제 무형의 자산이거든요. 말 그대로 뭔가 재화를 뽑아내가지고 생산하는 업체들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가 볼 때 한 10만 원 때 만약에 10만 원 때까지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10만 원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 10만 원 반드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접수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 문자 사연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일 사료 상담 부탁해요. 그리고 DPC 꼭 부탁드린다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SMM 한번 같이 볼까요? SMM, 1050원에 비중 20% 진난바랍니다 하셨는데 SMM,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5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않나요? 이분은 방송을 좀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SM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SM이라는 기업이 지금 얘기해 나오는 것은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주라고 나오는데 거기 안에서 정보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이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건 아니고 뭐냐면 스미토모 화학이라는 회사의 자회사가 국내에 있습니다. 그 회사의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그 업체의 SMM이 발주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스미토모 화학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기업을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이 기업의 자회사 중에 또 다이노나라는 항암치료제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항암치료제를 납품을 했던 곳이 에이프로젠 KIC입니다. 다 이어지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SMM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그런 좋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손실보고 파실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무조건 수익 내고 파셔야 됩니다. 가격은 일단은 1차적으로 한 1200원까지는 홀딩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 그 가격대까지는 조만간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MM 살펴봤고요. 다음 문자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트 뿅뿅뿅 3개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지금 사도 될까? 걱정되고요. 혼잣말 하신 거죠? 네. 혼잣말이 늘었네요. 세원 셀러텔, 우리로 다원시스, 엘지화학, 많이 추워요, 삼성, SDI도 있고요. 엘지화학 한번 같이 볼까요? 엘지화학 매수가 38만원 비중 20%입니다. 엘지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36만 9천원 0.14% 조정 나오고 있네요. 조금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엘지화학은 지금 우리가 석화기업으로서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2차전지기업으로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전기차가 안 좋아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태껏 2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가적인 부분에서 엘지화학 같은 경우에도 반등에 대한 뭐랄까요? 좀 더 탄력 있게 붙일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주봉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진짜 많이 올라왔다. 여기는 2009년도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석화 때문에 많이 오른 거고 여기서부터 2016년도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전기차, 2차전지 관련으로 오른 겁니다. 그러한 조정폭이 다른 기업들보다 많이 깊어요. 그런 안정지 반등 나오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유류세 인하에 대한 4분기 실적 개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차전지는 전 세계적으로는 뭐랄까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엘지화학하고 삼성에서 이런 것들은 주가적인 변화를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손해보고 팔 종목은 아닙니다. 좀 더 홀딩하셔가지고 수익권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더 뭐랄까요? 종목 교체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홀딩하는 그런 전략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스코 반등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정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조선선제를 못 모르고 10만 원에 샀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한번 꺼내주고 가야 될지 그걸 몰랐어요. 조선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라고요? 조선선제 조선선제 조선선제는 조선주 관련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자, 일단 조선선제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랄까요? 기자제 이런 부분인데 조선선제는 시청자님 제 얘기 듣기시죠? 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거래소 기대스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여기 잠깐만 한번 같이 보세요. 이게 자, 여기 한번 틀어놓고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재상장이 됐던 기업이거든요. 이게 2010년인가 2011년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이제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보면 6740원에 이제 상장이 됐어요. 재상장이 6740원이 상장되고 난 다음에 얼마까지 올라간지 이게 26년상인가 그래요. 이때 15%씩 올라가서 겨우 20만 3천 원. 와, 대박. 이게 이때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록을 깼던 기업이 없어요. 와. 계속 점상이거든요. 점상, 점상, 점상 갔다가 쉬고 또다시 점상 가면서 이때 같이 올랐던 기업, 이미지스 이런 기업들 같이 올랐어요. 이미지스가 16방 했고 얘들이 20몇 방을 했던 기업인데 맞아보면 좋겠다. 네, 그렇죠. 이런 거는 10번 맞아도 기분이 좋은 그런 기업인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결국에는 이 기업은 많은 거래가 없는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거래가 많이 없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없었는데 여기만 유독 거래량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여기에서는 이익 실험 물량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앞에서 저만큼의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해버리면 뒤에서 주가를 올리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10만 원 가느냐 마느냐 제가 볼 때는 좀 더 한번 기다려보시되 대신 10만 원 때는 꼭 빠져나오세요. 이런 기업은 우리가 기업을 보면서 투자하기는 정말 어려운 기업이에요. 이런 것들은 만져주는 누군가가 존재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본점 되면 조금 종목 교차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팔을 깔아 웃다가 지금 고생을 이거 무슨 기업인지도 모르고 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10만 원까지만 딱 올라오면 일단은 정리를 꼭 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잘 빠져나오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실시간으로 올라온 문자도 함께 만나볼게요. 아까 조선선제철 저런 종목군들이 우리 시청자님한테 빵 날려주고 앞에 박민영크한테 빵 날려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저런 종목 꼭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에서. 팡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오르비텔 본전까지 올까요? 네이처셀, 태양금속, APTC, 그리고 EXT. 오늘 진짜 거리랑 없는 종목들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 장롱해서 끄집어 오시는 것 같아요. 뭐 한 개 골라보십시오. 자신 없어요. 네. 자신 없으니까 한 개 집어보세요. 저요? 한국금융지주. 9.3,700원의 비중 15%입니다. 너무 내려갔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손실 보고 나와야 될까요?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제가 무거운 종목 골랐을까요? 6.08%. 제가 시급한 사람 골랐어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이제 손이 조금 느낌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한국금융지주, 이런 금융 관련 업체들이 주가 자체의 변동폭이 항상 많지 않습니다. 사실 많지 않고. 실제적으로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주가적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딱 보면 차트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런 박석권 보이시죠? 이런 박석권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나와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과매도가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행보성 자리가 상당히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추세적인 부분은 과매도 구간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 단기적으로 조금 급하신 것 같으면 차라리 조금 정리하시고 빠져나오는 게 맞고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싶으시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7만 원까지 올라오는데도 한 두 달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셨던 9만 원 때까지는 조금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 기업을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대신 문제가 그만큼 상환율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실적이 연관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문자 도와드렸고요. 하나 더 볼게요.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아요. 자, 애경산업, LG유플러스, 하이닉스, 이리아, 오리온 한 번 골라주세요.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TK케미칼, 마지막 종목, 데미 종목. 그러면 우리 넥슨 GT 한 번 같이 볼까요? 넥슨 GT. 14,900원에 사셨고 비중 10%. 매수한 지 오래됐는데 매도를 못했네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정말 오랫동안 여기서 물렸다가 지금 다시 한 번 주가가 6천 원까지 빠지는 것을 버티고 난 다음에 올라오신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주가 자체가 지금 고가군역부터 2018년도 주가가 14,000원이거든요. 지금 이 기업이 지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여기서 지금 시청자님이 사신 건데 6천 원까지 빠졌을 때 버티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한 번 보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왕 이렇게 된 거 6천 원까지 안 내려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보유를 해보시고 M&A 관련해서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 넥슨 GT하고 주가를 한 번 같이 보시면 넷게임즈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중에 많이 안 알려졌던 게 조이씨티 이런 기업들인데 조이씨티도 넥슨 코리아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오늘 같이 움직여요. 그것은 흐름 자체가 지금 M&A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넥슨 GT를 목표가를 조금 잡아드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가격대 그 위에 있는 이 가격대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가 한 17,000원대, 16,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사라는 게 아닙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 자리까지는 한번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빨간 도전은 끝이 아닙니다. 시즌2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 35분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시간 체크 잘하세요. 추천주 더블체크 도와드릴 테니까 방송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즌1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원과 사랑 감사드리고요. 시즌2도 사랑 많이 해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세히는 자리에 잠 depth 분주한 바랍니다. 거기다가 dando는 윤해 Help 회사는 아름다워지세요. 육ción 방alling합 카드